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FA가 있고, BA가 있고, MFA, MA, Dual Degree, 그리고 포스트백이라고 1년짜리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1년, 서티피켓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. 전공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, Art & Technology, sculpture, new genre, painting, 그리고 photography, film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좀 트래디셔널한 그런 painting이나 drawing 같은 그런 분야에서부터 실험적인 new genre, Art & Technology 이런 쪽이 있죠.